안녕하세요. 콩두 판테라의 와카와카안 안지호입니다. 오늘 제가 전술 조준경 6화를 맡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팁은 8화의 기초입니다. 로켓은 다른 총기와 다르게 스플래시 데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적의 상체를 조준하여 빗나갈 확률을 만드는 것보다는 발쪽이나 근처 벽을 노리면서 쏘시는게 직격타가 빗나가더라도 스플래시 데미지로 딜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입니다. 8화의 충격타는 상대방을 밀치고 낙사시키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자신 근처의 땅이나 벽에 사용하여 생존용으로도 사용가능한 스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두 스킬을 한 번에 같이 사용하면 시프트만 쓰는 것보다 빠르고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팀원들과 빠르게 들어갈 때나 합류할 때 유용한 스킬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점프를 한 뒤 자신의 뒤나 아래의 1을 사용한 후 시프트를 눌러 빠르게 앞으로 멀리 가시면 됩니다. 8화는 땅에 있을 때보다 고지에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로켓을 더 맞추기 쉽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보다는 공중이나 2층, 3층 상대보다 더 높은 곳에서 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중에서 8화는 무빙이 상대방 측에서는 맞추기 쉬운 편이기 때문에 어그로가 자신에게 끌리지 않게 플레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8화의 궁은 혼자서 쓰는 것도 좋지만 팀원들과의 궁연계로 더욱 강력한 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리아의 중력자탄, 라인하르트의 대지분쇄 등 CC궁과 연계하시면 더 확실하고 많은 키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8화가 궁을 쓰는 동안에는 멈춰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방이 죽이기 쉬움으로 팀원들의 케어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에어샷 연습법은 타이머와 테일스피 연습법으로도 유명한 훈련장 이쪽에 있는 보색에 좌클릭 플러스 1을 같이 써서 튕겨낸 후 맞추는 것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팁은 여기까지인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